5 Expressions a Day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해. 똑바로 말 못해? 말해봐. 이야, 이거 충격적이야. 그리고 이제 됐어. 계산할 준비가 됐었습니까? 라는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You are not being fair to me. 라는 표현으로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요. 그러니까 fair하지 않다. Not being fair to me.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부정업 플러스 동명사가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I'm not answering that because it's a planted question. 여기서 planted question. 심어진 질문. 즉, 심어놓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I'm not answering. I'm not answering. 그 대답 안 해. That because it's a planted question. 이런 식으로 I'm not 부정의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표현입니다. I'm not answering that because it's a planted question. 그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잖아.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He wasn't doing his share of the work. He wasn't doing. Wasn't doing his share of the work.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 너를 우리 집에 넣어주지 않을 거야. I'm not letting you in my house. I'm not letting you in my house. In my house. I'm not letting you in my house. Let you in my house. 너는 지금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You are not answering my question. 이거는 약간 논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You are not answering my question. 이렇게.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똑바로 말해. 말 못해. 똑바로 말해. Tell me straight out. Straight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straight라는 직선의 뜻입니다. OK. Straight over. 바로 직전에 운전할 때 있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Tell me straight out.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Tell me straight out. 자, 여기서 go straight라는 표현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이 I'm going straight. 난 이제 죄 짓지 않고 성실히 살 거야. 라는 표현을 한다면 I'm going straight. Are you being straight with me? Are you being straight with me? 나한테 솔직한 거야? 이런 표현. Bourbon and water straight out, please. 자, 팝에서 술을 한 잔 하시는 모양입니다. 물 탄 버분을 얼음을 넣지 말고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버분은 water straight up, please. Straight up. 얼음 넣지 말고. 자, 얼음을 넣어달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on the rocks. on the rocks.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관계되는 표현에도 있고 마약과 관계되는 표현으로 해서 I'm straight. I'm straight. 난 호모가 아니야. 난 마약을 안 해. I'm straight. 라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tell me straight out. 똑바로 말해봐. 라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out with it. 발음 말해. 말해봐. 자, 이게 가정에서 주로 엄마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기들이 발음을 안 할 때 발음을 안 해. out with it. out with it.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out with it. 자, 친구가 뭔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을 때 여러분은 out with it. what's going on? 말해봐. 무슨 일이야. out with it. 말해봐. 날 애착해 하지 말고 말해보란 말이야. 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out with it. 자, 다음에는 회의 중에 누군가가 중요한 의견을 내고자 하지만 주저하고 있을 때 we need to hear your thought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히도록 유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out with it. 자, 네 번째. oh, this is shocking. 이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야. shocking. 충격을 주는, 깜짝 놀라게 하는 또는 괘씸한, 소름 끼치는 뜻으로서 horrifying이라는 뜻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ow shocking. oh, 세상에 이럴 수가. how shocking. 가령 지진이 일어난 뉴스를 봤다든지 끔찍한 뉴스를 봤을 때 how shocking. 그리고 shocking pink라는 표현은 진 분홍, 아주 짙은 분홍을 이야기할 때 shocking pink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is is라는 표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this is a book 등등으로 영어를 배우지만은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에게 this is a book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기회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this와 관련된 상용적인 표현. wow, this is fun. 이야, 신난다. 라고 할 때, wow, this is fun. this is totally awesome. 이야, 이거 정말 끝내주네. this is totally awesome. 이라는 표현. 그리고 보자, 보자, 해도 너무한다 할 때 I let it go, but this is too far. 이런 표현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장을 살펴보면 this is라는 문장인데 I let it go, 내가 그냥 가게 뒀는데 I let it go, but this is too far.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 멀리 나가버렸다. 자, 이 표현은 사막의 낙타 위에 짚을 스트로우 하나만 더 올리면 낙타가 쓰러지는 지경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야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 이제는 또 안 참아. this is the last straw. this is the last straw.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은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 we are all set. I are all set? 이라는 표현을 저희들 부부가 미국에 있을 때 슈퍼마켓의 캐시어가 I are all set? 자, 계산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뜻인데 I are all set? 이 말은 I are ready? 라는 뜻인데 저희들은 잠시 뜻을 몰라 멍하니 있으든 생각이 나는 표현입니다. we are all set? 자, 우리는 준비 다 됐어? I are all set? I are all set? 이라는 표현을 듣고 이해할 줄도 아셔야 되고 필요할 때 말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마 평균 한 500개 이내에 단어들로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괜찮아? Is he any good? 자, be 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행용사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Is he any good? 그 사람 괜찮아? 아, 그런데 Is it worth it? 할 가치가 있을까? But is it worth it? Worth it? Are you free that afternoon? 그날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 Are you free that afternoon? Are you all set? 자, 준비가 다 되었느냐? 여기서 set은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드는 모양입니다. Are you awake? 아직 잠이 안 든 거야? Are you awake? 잠이 아직 안 들어? 잠이 안 든 상태야? 잠이 잘 안 와?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저는 억울해요 라는 표현으로 You are not being fair to me. 똑바로 말해봐. Tell me straight out. 말해. 빨리 말해. 어서 말 안 해? Out with it. 이야, 이건 충격적이야. Oh, this is shocking. 자, 이젠 다 됐. 자, 이젠 다 됐다고요. We are all set. 이런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영어는 굉장히 주변에 있는 쉬운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 수구를 많이 안다고 영어를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 그걸 잘 조합해 나가는 기술. 하나의 예술입니다. 오케이.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안녕히 계세요